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아주 초미의 관심거리죠. 그동안 일방적으로 반 트럼프 친헤리스 행부를 보였던 국내 언론들의 논조가 한 1, 2주 사이에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조 가운데서도 국내 신문의 국제부 기자가 쓰는 것이 아니고 와신돈 DC와 같은 데 주재하는 특파원, 특파원들이 전하는 그런 소식들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미국당 그리고 또 경합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파원들은 계속 뉴스를 쫓아다니는 사람일 테니까. 해리스 후보가 좀 수세에 몰리는 듯한 물론 미 대통령 선거가 공정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나서 모든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런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미 대통령 선거가 까봐야 최종 결과를 알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트위트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과거에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저격을 당한 이후에 그 미망인이 이제 돌아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카돌릭 신자니까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왔네요.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이 케네디 가지 않습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아주 두 분이 아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입술 움직임을 이런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지만 여기서는 소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선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아주 심각하네요. 그리고 헤리스 현직 대통령의 제스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심각해 가지고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시스페인에서 잡았는데 이게 한 번 불과 어제의 일일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아마 헤리스 후보가 기대한 만큼 선전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을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입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조선중앙동화논주가 상당히 이른 바뀌고 비교적 정직하게 기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 동화일본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헤리스가 친 트럼프 폭스뉴스 인터뷰에 나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 판세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친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라는 그런 적진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적진에 뛰어든 겁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 폭스뉴스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양과 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조금 더 지지율을 반등시키게 나갔는데 완전히 폭파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동화일보의 문병기 와싱턴 특파원이 보도를 했네요. 이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터프한 인터뷰네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런 앵커인데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네요. 저는 이런 인터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불러놓고 작사를 해듯이 뭡니까 밀어붙이네요.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한 번 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터프하게 밀어붙였는데 그 내용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게 해리스 후보가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부족하니까 공개 장소에서 주장을 확고하게 밝히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느려지는 거죠. 말이 이제 확고한 입장에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내 대통령 임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장성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여름 폭스뉴스의 그런 매체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은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단어가 트럼프는 트럼프는 문제가 있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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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폭스뉴스에 나가 가지고 그 귀한 여름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그냥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트럼프가 문제가 있고 트럼프가 사실 문제의 핵심이고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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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밀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리스 후보가 반등 모멘텀을 찾기 위해 적진에 뛰어든 셈이다. 워싱턴 특파원 기자가 이렇게 묘사할 정도면 대단히 정직한 데는 기사를 쓴 거죠. 상당히 수세에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릇이 조금 역량이 부족하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블렛 바이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터뷰 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모습. 다리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공세적인 여러분들 인터뷰를. 이렇게 공세적인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이 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도 우리도 이제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 본 적은 없지만 딱 여러분 마이크 대면 자기 주장이 확 나오려면 뭐죠. 자기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으려면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들 밑에 베이스가 돼야 그래야 속사포처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면 그냥 말을 에둘러 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블렛 바이어라는 그런 앵커의 인터뷰는 압권이었거든요. 아 인터뷰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구나. 해리스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블렛 바이어 앵커는 불법 이민과 경제정책 등 해리스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압박 인터뷰를 이어갔다. 사실 저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미국이란 나라가 국경을 못 지키는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다 사심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가 이러면 200만 300만 불법 이민자가 매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해서 엄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불법 이민 이슈 관련 첫 질문으로 앵커가 바이든 행정부가 석방한 불법 이민자가 몇 명이냐는 물음에 해리스 후보가 적답을 피하자 곧바로 말을 자른 듯 시종일관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다. 너무 공격적인 겁니다. 질문이. 박살을 내는 듯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니까 인터뷰를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겠구나. 뭐 외교적인 수사 이런 거 없이 뭡니까. 영어 표현으로 get to the point의 핵심을 찔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 해리스 후보는 다소 개강된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는 불안전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폭스 뉴스에 출연한 것은 그렇게 점수를 많이 잃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제가 가졌던 관찰자로서 입장 본인이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모호하고 그런 생각들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네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에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올린 것입니다. 1919년 당신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학에서의 공짜 학비에 대한 자격도 부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료 시스템 공짜 의료 헬스케어도 얻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당신 여전히 지금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그런 관대한 정책에 대해서 스포트 옹호하느냐 이렇게 이릅니다. 앵커가 물은 겁니다. 매스럽게 물은 거죠. 카말라 해리스 이런 후보가 that was a five years ago 5년 전 일이다 5년 전 일이다 이런 데서 굉장히 유권자들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폭스 뉴스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서운지 이름들 인터뷰가 여기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벤스 이름들 부통령 후보 지난 밤에 카말라 해리스가 다시 한 번 더 그녀와 조 바이든 사이에 정책에 단 하나의 정책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했다. 나는 바이든과 동일 손상을 겪겠다 이렇게 이제 비난한 거죠.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미국 남부 국경 남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주가 캘리포니아주 그다음에 애리조나주 텍사스주지 않습니까 이 주의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는 거죠. 정말 그 미국답지 않은 그런 이민정책을 물론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국가입니까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미국의 납세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부 국경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네요. 이 저 aic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수가 2022년도에 276만 명이 유입됐고 2023년도에 280만 명이 유입됐고 2021년 12월 한 달간만 25만 명이 들어온 거죠. 결국 로마도 나중에 이런 국경 문제 때문에 많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책 가운데 제가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자기 나라의 국경을 하나 못 지키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리고 다큐멘털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남아메리카로부터 출발해가 여러분들 국경을 넘는 과정들을 다룬 것이 또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하니까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결과는 마지막에 또 까봐야 되고 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특파원의 보도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혜리수보호가 상당히 수시에 몰리는 듯하다 그 부분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오늘 1부는 보궐선거 문제를 좀 다뤄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